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는 놀다 센서 스튜입니다 오늘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병아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가상 시나리오 중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된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가상 시나리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슨 계획인지 얼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자세하게 병아리 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계획이고 큰 미래에 실현이 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병아리 계획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북한이라 해봐야 까짓고 경지력도 낙후되어 있고 가끔 핵도발이나 하는 범죄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불량한 국가죠 근데 이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위치부터 확인해볼게요 한반도 북부에 있어서 해안과 대륙의 중간지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를 더 추가해보겠습니다 주변국으로는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일본, 미국의 딱 중간 위치에 있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미국을 위시한 한국, 일본의 친미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 세력이 직접적으로 맞붙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미국의 대륙 포위망 중 유일한 구멍이 북한이고 중국이 유일하게 동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북한인 것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도는 상상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어서 투자가 유치되어 개발이 된다면 엄청난 수익률을 확보해준다는 것도 미국과 중국에는 크나큰 매력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다보니 중국은 어떻게든 이 북한을 점령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여기만 잘 점령한다면 이 북한을 발판 삼아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주면서 호시탐타한 북한을 노리고 있었죠 그 계획 중 하나가 병아리 계획이고요 현재 북한은 김정은에 의한 1인 독재 체제입니다 완고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중국도 아마 북한의 1인 독재 체제에 함부로 덤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급사나 쿠데타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북한 내에서 치열한 권력투쟁이 발생하겠죠 항상 역사적으로 절대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급사하게 되면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든요 멀리 가지 않고 당장 한국사만 보더라도 그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이죠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중국은 이 상황을 노립니다 북한이 여러 권력으로 분열이 되어 있을 때 이 급변사태에 개입하는 것이죠 북한을 먹으려고요 명분은 중국인들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북부정부가 병아리 계획을 수행할 것을 보이는데요 랴오닝성 선양의 북부정부를 집결시켜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대동강 이북지역을 전부 다 점령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보시는 지도처럼 대동강 이북지역을 전부 다 점령하는 것이 중국의 계획입니다 근데 왜 하필 북한지역 전체가 아니라 대동강 이북일까요? 사실 중국이 원하는 건 북한 전체가 아닙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동해안, 즉 동해를 원하고 있죠 중국은 동해와 인접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세히 보시면 동해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그 길을 딱 막고 있죠 그러므로 동해에 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동강 이북을 얻어서 동해로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면요 태평양으로 갈 수 있는 최단 루트가 확보됩니다 이 말은 태평양 패권에 도전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해 해빙의 가속화됨에 따라 동해가 중요한 상업항으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패권까지 노릴 수 있는 바다인데 동해까지 얻어주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땅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 전체를 점령하게 되면 한국의 반발이 심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 이남을 완충지역으로 하고 대동강 이북을 전부 다 자신들이 먹는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지만 중국은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동해를 고르게 되었고 동해로 나가기 위해서 병아리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를 장악하는 나라가 곧 세계 패권을 지배한다고요 아마 중국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안기부 요원 출신이었던 박채서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했었고 자국민의 대동강 이남 거주민 투자를 금지했다 그래서 하나로 2조 5천억에 달하는 돈을 투입하여 중국군이 북한에 투입하는 것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를 마쳤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중국이 아주 오래전부터 병아리 계획을 계획했고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미중 패권 분쟁의 하이라이트를 찍는 곳이 북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중국이 이런 계획을 일찌감치 반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정일의 유언 중 하나가 중국은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지만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적 있죠 현재 북한의 대내 전략에 대해서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히 이거라고 짚어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요 최근에 북미 정상일담을 하거나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을 보면 중국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에 예의주시할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중국 땅이 되어버린다면 북한 영토를 수복해야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거고요 중국의 다음 목표는 한국이 될 테니까요 아마 중국이 저렇게 패권을 노리고 있고 남북한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상 중국의 북한 점령 야욕은 끊임없이 지속될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계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은 중국의 북한 점령 계획인 병아리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